전 트로트계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해가 갈수록 트로트 가수들이 강해지고 있고 트로트 열풍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로트 가수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많은 인기를 얻은 가수 진혜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개인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가 곧 공개될 것이다. 진혜성은 지난 4년 동안 미니앨범 발매와 대규모 콘서트 개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저희가 준비한 개인 예능 프로젝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특별한 프로젝트여서 팬 여러분들의 기대가 큽니다. 진혜성은 최근 개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애 첫 솔로 예능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기자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참석해 진혜성의 최근 행보를 적극 보도했다. 이를 알게 된 많은 팬들이 소속사 건물 앞에 모여 공식 발표를 기다린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진혜성이 노래를 그만 부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아무도 진혜성이 그렇게 유명해진 후에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당연히 팬들은 이 결정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저희가 응원해왔기 때문에 팬들은 진혜성의 공식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진혜성의 연예기획사의 활동 중단에 대한 그의 결정을 자세히 물어봤다.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 진혜성은 어머니와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쉬기로 약속했다. 진혜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즐기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진혜성의 연예기획사는 이 소식을 대중 앞에서 확인했다. 이들은 진혜성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지에 대해 회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팬들에게는 여전히 진혜성의 활동 중단은 충격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그동안 그에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진혜성이 왜 활동 중단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했다. 하지만 진혜성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팬도 있다.